이제만 하면 불거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행 의혹, 이번에는 초등학교 수용부입니다. 폐쇄외로 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강사가 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강제로 얼굴을 물에 집어넣기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수용부 강사인 A씨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아이들을 데려가 죽도나 자로 때리거나 성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발버둥 치다가 빠져나오면 다시 숨어 모시게 하고 다시 처박을 놓고.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용부를 그만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로 알려진 학생만 4명. 학부모들은 대책위를 꾸려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강사는 3년 전에도 체벌 문제가 불거졌고, 학교 수용부가 이용했던 실내 수영장에서는 강사가 고성과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제기된 의혹에 과장된 부분이 많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해당 수영부의 현 학부모들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학대는 없었다고 밝혀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3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운동부 학생 학대 의혹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